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릴떼쉔입니다. 저는 여러분입니다. 귀여운 표정 한국에서 귀여운 표정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아 택시 택시를 봤어요. 노란 택시를 봤습니다. 아 이분은 엄청 유명하신 분이네요. 아 솔직히 이분이 더 잘생기셨네요. 저분이 더 잘생기셔서 제가 이게 손해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릴떼쉔입니다. 저는 여러분입니다. 아 괜찮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네 와 이 보타닉컬 나던데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네 누구 혹시 기다리세요? 택시 드라이벌 나와주세요 어제 그치엔? 너는 한국에 왔어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처음인데 사실 저는 예전엔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15년 전에 어... 솔직히 지금 많이 돌아보지 않고 숙소 근처만 봐서 많이 바뀌었는지는 지금 제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촬영을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다시 K-PAY에 올 거예요 아... 쏘다! 몰래 와야지 저 도도보라요 아... 근데 혹시나 와서 제가 돌아다니는 걸 보더라도 네... 멀리서 헉... 리니션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까이 오셔서 저를 꾹꾹 찌르시고 네... 알아보셨죠? 한 다음에 사진 그때 같이 찍으시죠 회의 흥정 아... 젊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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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Eksi coin 일주인 chairs 어онов wys 일주인 아... 아... 안 하는 거예요 ágina Table 부모님ует someone Single 다음 영상 poster issen 바다다다ared Temple 이거 어! 우 선 가장 찍 reorgan함 자작함이 nineteen